이제 이혼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미 가까운 지인의 현실인 경우가 많고 어쩌면 나 자신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혼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이혼의 현실과 정서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결혼을 행복해지기 위해 하듯이 이혼도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복이 내 바람만으로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행복이 별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그 많은 부부가 갈등하며 이혼을 선택했겠는가? 이 책은 이혼 이후 감정을 빨리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식과 실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입장과 감정,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소통의 방법들을 강조했다. 부부의 사랑이 깨진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자녀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일은 부모의 숙명이고 삶을 바로 세워 행복을 찾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혼 전후, 마음의 상처와 현실적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 분 한 분 그 심정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용기를 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비록 거룩한 성직자는 아니지만 부부의 문제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다. 이 책이 이혼을 경험했거나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쓴이 정석원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도서출판 입북 정석원 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혼 알아두니 행복한 이혼 후의 삶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오늘은 이혼 후 여유롭고 강해지는 법 꼭지를 낭독합니다. 이혼 후 여유롭고 강해지는 법 이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간 마음고생 많았어 다 잘될 거야 라며 지인들이 편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혼 직후에는 삶의 정답에 대한 얘기보다 편안한 덕담이 듣기 좋다. 하지만 지인들은 자신의 얘기를 듣고 놀라거나 복잡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변 지인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지인들의 반응을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믿음의 겨려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나도 가까운 지인의 이혼 소식을 접하면 그들처럼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지 않겠는가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은 어려운 일을 겪은 나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다. 주변의 반응이나 시선은 이혼 후에 신경 쓰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지금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잘 살지 못했을까? 내 성격이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흔들고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했던 계획이 틀어지면 실망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까칠한 자기 분석보다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혼 후에는 스스로에게 더욱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어쩔 수 없잖아. 그간 마음고생 많았어. 그 정도로 고민하고 참았으면 이제 됐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혹시 누가 내 이혼 결정을 삐딱하게 비난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들이 숱한 밤을 괴로워한 내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질문하더라도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가 될 때 얘기하자고 말하거나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편하게 대답하면 된다. 이혼 과정을 겪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기와 편안한 휴식이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추억이 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던 행복한 결혼식이 기억날 것이다. 그날의 마음과 분위기가 평생 이어지면 좋겠지만 삶은 계획대로만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만의 고민이 있다. 세간의 부러움을 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아이러니한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화려한 홀리우드 커플들이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고백하며 이혼하는 모습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결혼이 그렇고 삶이 그렇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원치 않는 결론을 마주할 때가 많다. 오랜 시간 가난했던 부부는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지리라 기대한다. 삶을 고달프게 했던 가난만 극복하면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해 주리라 결심한다. 하지만 가난했던 부부가 재산을 모은 후 헤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어려웠던 시절만큼 서로를 아껴주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뭐가 문제일까?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왜 사이가 나빠지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다.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자녀가 사춘기를 아무 일 없이 보내야 한다. 자녀는 방황하지 않고 원만하게 성장해야 하고 성적도 계속 올라야 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결혼도 홍기에 맞춰 좋은 배우자와 해야 한다. 혹 부부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일평생 잘 살아야 행복한 삶이다.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다. 평생 병원에 가는 일 없이 완벽히 건강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길 바란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수능 시험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는 자녀의 합격이 곧 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줄줄이 이어지는 좋은 소식에 중독되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우울해지는 건 아닐까? 6.25 전쟁 중에 한 청년은 여러 날 굶지른 후 감자 반쪽을 먹으며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 청년은 감자 반쪽을 손에 들고 평생 기억에 남는 진한 행복을 느꼈다. 행복은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속 깊이 찾아온다. 그런 행복감이 진정한 행복이며 삶을 견고하게 하는 강한 행복 체험이다. 모든 일이 잘 되다가 한 가지만 어긋나도 불안하고 불행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깊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현실이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함과 평정심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혼 후에는 삶과 행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혼에 대한 평가를 결혼이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결혼에 대한 평가를 이혼에 대한 평가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10년, 아니 20년, 30년 후에 말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 세월 동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가 건전한 행복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자녀도 그것을 닮는다. 사람은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실직과 파산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이혼 직후에는 마치 삶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지나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하고 극복한다. 괴로웠던 기억 때문에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연인을 찾는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결혼에 실패한 것은 삶의 일부가 잘 안 되었을 뿐이다. 삶의 전부를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혼 직후에는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혼을 그 일부로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이혼 때문에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열 과목이 넘는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을 망쳤다고 해서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어디 결혼 하나뿐이겠는가. 삶에는 결혼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일은 결혼 못지않게 인생에서 중요하다. 꾸준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은 삶의 의미를 더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좋은 지인들과 진솔한 만남을 갖는 일, 자신을 멋지게 관리하고 여행을 즐기는 일도 삶의 소중한 기회들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감동하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것도 귀한 경험이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 사람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결혼에 실패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혼은 내 인생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누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시절이 찾아온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마지막이 아니며 그 다음이 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내 앞에 생길 다른 기회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삶의 다른 시간을 의미 없다고 속단하고 모든 기회를 포기한다. 삶에 다가오는 좋은 일과 힘든 일은 모두 잠시 왔다 지나가는 손님들이다. 지금 마주한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 실망하면 안 된다. 삶은 한 번 상영하고 끝나는 단막극이 아니다. 삶은 태어난 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이다.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와 평화를 찾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힘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인내 후에는 행복이 온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행복은 내 모습과 여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내 삶의 가치를 못 보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이혼 직후에는 무덤덤한 사람도 다소 예민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은근히 신경 쓰이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좋고 나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충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하느냐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사람은 타인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깊이 관심도 없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나를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외이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껏 살아왔기에 마음 아파하는 그분들만큼은 챙기고 마음을 나눠야 한다. 그분들 외에는 뭐라 말하건 깊이 신경 쓸 것이 없다.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지치고 의욕을 잃기 쉽다. 자존감이 약해지기 쉽다. 사람이 오랜 시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과 상처가 되는 비판을 들으면 정서가 메마른다. 어느 날부터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온종일 무표정하게 지낼 때가 많다. 우울한 감정이 일상을 지배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미래 역시 지금처럼 힘들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런 감정과 생각의 고리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정서를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해진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이혼 후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고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용서는 어려운 단어이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까지 하루가 채 안 걸리기도 하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숭고한 단어가 용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놀라운 실천만이 용서는 아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용서는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직접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벌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처벌을 세상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벌주고 갚아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언젠가는 세상에서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내가 하는 응징을 포기하고 덮어두는 것이 용서이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용서는 가능하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냥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벌주고 응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 그게 무슨 용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런 용서는 너무 쉬워서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사람을 직접 벌주지 않고 세상의 순리에 내맡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응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에 대한 처벌을 세상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용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안 하면 그만 아닌가?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해서 대놓고 벌을 줄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힘든 용서를 속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이다. 복수는 원수를 갚는 일이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를 자신의 주도로 되돌려주는 것이 복수이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려는 강렬한 복수심을 갖게 되면 자신이 먼저 지치고 괴롭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심하게 소모하게 된다. 복수심을 갖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복수심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더 강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의 칼을 갈고 상황을 반전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갖는 것은 자신을 무척 괴롭게 한다. 당연하다. 상처는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데 그걸 복수심으로 채찍질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운동하다 지친 발목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심한 운동을 하면 상처만 커질 뿐이다. 상처받은 마음은 쉬게 해 주어야 한다.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 불면에 밤을 보내지 말고 그냥 세상의 순리에 맡겨야 마음이 쉴 수 있다. 증오의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 주는 일이 용서의 시작이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찾는 과정이다. 이혼은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긴다. 문제는 그 존속 기간이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이혼의 아픔을 다 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아니 10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혼 후 여유롭고 강해지려면 상대를 용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혼 서약 10개명 새 삶을 시작하는 부부는 결혼식을 한다. 남녀는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이혼할 때는 그런 예식이 없다. 그래서 이혼 후에는 달라진 상황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혼했지만 습관적으로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머물기 쉽다. 이혼 후 잘 살려면 과거를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한다. 이혼 10개명 1.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간 일로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2. 이혼한 전 배우자를 자녀의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 3. 이제 부부는 없으며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4. 전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5. 자녀에게 전 배우자의 사생활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6. 양육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자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한다. 7. 양육 부모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좋은 만남을 갖도록 돕는다. 8. 비양육 부모는 양육 부모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고 따른다. 9. 전 배우자가 새 삶에 적응해 잘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10. 친부모는 연인이나 새 배우자가 생긴 경우에도 변함없이 양육에 최선을 다한다. 10. 친부모는 새 배우자와 전 배우자가 서로 존중하며 양육을 돕도록 노력한다. 10. 친부모는 주변을 귀재진행으로 변함없이 Log.- Educational 10. 친Ro Award 10. 친 sociale